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오우,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이렇게 한번만 또 이렇게 들으셨어요. 네, 우리 선배님.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화가 김연정입니다. 오늘 굉장히 너무 굳게 입고 오셨는데, 이번에 MBC 연기대상과 함께 협업을 함께 하게 됐다는데, 어떠셨는지 좀 너무 궁금해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이 다 한국화 전통 재료 기반으로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AR 증강현실이라던가 디지털 이미지랑 어떻게 잘 이루어질지 좀 궁금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너무 잘 재미있게 이루어진 것 같고, 또 처음이라서 걱정도 많기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즐겁게 했어요. 그리고 또 MBC 드라마 팬이어서 팬심 가득히 넣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특히 누구의 팬이었는지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방금 커플상을 받으신, 네. 차은우 씨. 차은우 씨, 신세경 씨. 네. 네, 항상 도전하는 모습으로 더욱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MBC 드라마가 되길 바라면서요. 우리 김현정 작가님, 1부의 데미지요. 시청자가 뽑은 올해 드라마 발표해 주시죠. 네. 2019 MBC 연기대상. 떨리네요 제가. 헐. 헐. 시청자가 뽑은 올해 드라마로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모두 올라와 주시네요. 네. 감독님이랑 또 우리 배우님들 모두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우.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김현수 축하드립니다 사랑님 전달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또 안 들어볼 수 없죠